네 이번 시간은 우리 수질환경기사 2차 필다평 2019년도 2회차 문제 볼게요. 1번 계산 문제네요. 뭘 구하나요? KLA 총괄기체의 이전상수 KLA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서 지금 나와있는 게 뭐냐면은 DIO가 나와있네요. 그죠? DIO 나와있고. 그 다음에 포화용전산소농도 그리고 산소소비농도가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우리 산소소비농도 DT분의 DO 그죠? DO는 뭐에 비례하나요? KLA값과 그 다음에 DO포화값 용전산소농도 DO포화값에서 지금 현재의 DO값을 빼준 거 이거에 비례하죠. 여기서 KLA를 지금 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산소소비농도 값이 얼마냐면 0.835mg per litre 미니트가 되고요. 는 KLA 그 다음에 DO포화값이 포화용전산소값이 8.7 그 다음에 현재 이히루의 DO농도가 2.8이에요. 그죠? 그래서 mg per litre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단위를 한번 우리 없애볼까요? mg per litre, mg per litre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솔버에 나와서 계산한 KLA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minute, 그죠? 얼마. 계산한 결과값의 per minute 값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1415로 나오네요.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per hour니까 우리 분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시간, hour로 바꿔줘야 되죠. 1시간에 60분이죠. 그래서 곱하기 60을 했더니 값이 8.4915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요. 그랬으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겠죠? 그래서 8.5 per hou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네요. 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mbr 공법에 관해서 원리랑 특징 4가지를 적어보래요. 자 mbr 공법이 뭐가 mbr 공법이에요? 활성 슬러지. 그래서 1차 침전지 이후에 반응조에서 우리 2차 침전지에서 뭘 해야 돼요? 침전을 시켜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반송하고 그리고 깨끗한 상등수는 보내죠. 이게 표준활성 슬러지 공법이에요. 근데 이 표준활성 슬러지에서 2차 침전지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침강성이 나쁘면 한마디로 슬러지 벌킹이라든가 어떤 침전성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등수가 깨끗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슬러지 벌킹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 mbr 공법은 2차 침전지 대신에 멘브레인, 그러니까 막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막을 설치해서 이 막이 2차 침전지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이 뭐예요? mbr 공법입니다. 그래서 mbr 공법은 어떤 게 mbr 공법이에요? 표준활성 슬러지에서 2차 침전지 대신에 뭐를 설치한 거? 막을 설치한 게 이 mbr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2차 침전지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2차 침전지가 없어지고 대신에 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침강성의 문제, 슬러지 벌킹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차 침전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침전 안 시켜도 돼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슬러지 벌킹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막이라는 게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컴팩트하기 때문에 설치 면적이 2차 침전지는 엄청 큰데 막은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설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막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이 높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2차 침전지는 슬러지 벌킹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강성이 안 좋아지면 상등수, 그러니까 처리수, 수질이 엄청 나빠졌어요. 그런데 얘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처리 효율이 굉장히 높고 게다가 처리수, 수질이 안정적으로 좋게, 수질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이 앞에서 아무리 처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막 자체가 처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리수, 수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요. 그리고 또 2차 침전지에서 슬러지 벌킹이 일어날까 봐 우리가 여기 반응조 내에 보통 활성 슬러지, 표준 활성 슬러지는 우리 MLSS 농도가 1500에서 2500 정도였는데 이게 이 정도밖에 못해준 게 슬러지 벌킹이 일어날까 봐 안 해줬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공기를 엄청 많이 불어넣어주면 MLSS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공기가 엄청 많은 상태로 가면 이게 기포가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침강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이걸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지금 이게 없어졌잖아요. 2차 침전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얼마 높일 수가 있냐? 최대한 우리가 상기간을 깔면 3000에서 4000으로, 3000에서 4000 밀리그래퍼리터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침전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 반응조 내에 MLSS 농도를 3000에서 4000 정도로 고농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역할이 뭐예요? 미생물들이. 여기서 유기물 들어오면 잡아먹는 애들 아니예요. 일꾼들이에요. 일꾼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처리하는 시간이 엄청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체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조 크기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MLSS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존에 MLSS 농도도 높게 유지 가능하고 그 다음 반응조 혹은 폭기조 용적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체류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용량을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막 자체가 엄청 효율도 좋고 좋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단점이. 비싸요. 동력비 많이 들죠? 그렇죠? 동력비 많이 들고 막 자체도 비쌉니다. 그리고 막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열화나 파울링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막을 주기적으로 세척해주고 또 주기적으로 교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정리해서 특징을 적으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내가 적으시면 돼요. 제일 큰 거 슬러지 벌킹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2차 침전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엄청 설치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이 처리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때요? 안정된 처리수 수질이 확보될 수 있고 또 반응조원의 MLSS 농도를 3천에서 4천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꾼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체류 시간이 줄어들어서 폭기조 용량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근데 단점은 비싸더라, 농협비 많이 들더라, 파울링과 열화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만 여러분 정리해주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3번. 이번에는 수리종단도가 나왔어요. 자 되게 문제가 긴데 끝에 봅시다. 수리종단도를 그리는 이유 세 가지를 적어보래요. 그죠? 자 지금 수리종단도가 뭐냐면요. 이거 이거 수리학적으로 우리가 수도 있죠. 그 수두를 표시를 해서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물은요. 높은 수두. 그러니까 물이 에너지 큰 곳에서 낮은 수두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야 물이 수두가 이렇게 떨어져야 이제 물이 여기서부터 자연유아식으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뭐가 딱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튀는 구간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펌프를 이용을 해서 물을 올려줬다가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줬다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리종단도를 그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보시니까 이제 뭐 여기 공식체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좀 더 압축해서 저거 보면 수리학적으로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수리종단도를 그려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쭉 이렇게 수도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자연유아식으로 그러니까 중력을 이용해서 쭉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튀는 구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서 펌프를 가지고 이제 물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펌프에 혹은 기타 무대시설에 요구되는 동력량을 이제 우리가 이 수리종단도로 계산해서 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각 시설의 설치 지방구 같은 것도 이제 이 수리종단도에서 조금 안 맞는 게 있으면 또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리종단도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모든 걸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